온라인 쇼핑몰에 살아있는 강아지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글입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귀여운 강아지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통 농촌 강아지라며 충격적이게도 13만 9,2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택 옵션에는 강아지의 종류와 색상 등이 표기돼 있으며 심지어 서른근까지 자랄 수 있음이라며 크기도 독특하게 적어놨는데요. 진심으로 강아지를 판매하는 걸까요? 무료 해외 배송으로 주문 시 10월 5일에 도착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 아래로는 판매 측이 주장하는 반려동물의 탁송 방식까지 담겨 있습니다. 애완동물 건강검진을 한 뒤 운송상자에 넣는다며 운송상자 안에 음식과 물이 있고 환경을 건조하게 유지한다고 설명돼 있죠. 살아있는 생명을 택배로 배송한다는 점에 대해 충격받은 고객들은 어떻게 동물을 고기마냥 박스에 담고 파냐, 생명을 마구잡이로 택배 박스에 넣는다는 거냐, 방문 수령은 불가능하냐 등의 상품 문의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해당 글은 현재 삭제가 된 상태이며 의문스러운 판매 글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해외 구매업자들이 해외 쇼핑몰에서 가져온 상품을 한국 쇼핑몰에 올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수천 개의 상품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라는 건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그래도 해외 어딘가에선 강아지를 택배로 배송한다는 뜻 아닌가, 택배 박스에 강아지를 넣는다니 말도 안 된다, 내가 대체 뭘 본 거냐 등의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기본 택배를 통해 살아있는 생물을 배송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하지만 반려동물로 지정된 동물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는 반려동물 배송이 가능합니다.